2020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해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지금 오늘 하루종일 시험을 보고 와서 이 정답 8시 10분에 공개되는 정답을 기다리며 또 해설 강의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곳에서 클릭하고 자신이 틀린 것을 확인하고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올해 시험을 보는 바로 그 친구라면 여러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얼마나 진이 빠졌어요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4시 반이 훌쩍 넘을 때까지 그리고 사실 제2외국어까지 오늘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는데 우리 이미 총평에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파이팅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9월까지는 모의평가예요 모의평가 모의평가가 뭐예요 진짜 본 수능인 11월을 앞두고 우리가 하는 그 6번의 학평과 모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안 틀리는 거죠 언제 본 수능 바로 그날 안 틀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아마 내가 틀린 문제 위주로 볼 텐데 총평에 선생님이 쭉 단원별로 정리해 뒀으니까 거기서 내가 약한 부분들 동사 수특이랑 수환이나 또 수환에 있는 선생님이 주제별로 한 특강을 체크해서 반드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본 수에서 틀리지 않는 명확하게 이 문제 확실하게 알아야 안 틀려요 아 대충 이런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수능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틀리고 맞고 그 하나 차이에 우리가 등급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벽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80분간의 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늘 나오는 선사시대 문제예요 이미 총평태 다 정리해 드렸죠 이번에 이 선사시대 문제는 어디서 출제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석기에서 출제됐고요 지역에서는 어디서 출제됐어요 일본열도에서 출제됐어요 이 부분에 교육과정 내에 성취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중국만 선사 문화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반도만 선사 문화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동아시아의 각 지역에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자신들의 스타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다양한 선사 문화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지역은 뭘 줘버린 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일본열도라고 했고요 신석기라고 했고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를 보여줄 건데 그래서 지금 답지는 유물의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표면에 새끼질 무늬와 독특한 토기 모양이 인상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일본열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바로 조몬 문화를 대표하는 조몬 토기가 되겠죠 조몬 토기는 3종의 교과서에 이렇게 새끼줄 무늬가 도드라진 이 조몬 토기와 불꽃 모양의 화염 모양이 되게 강조된 그 조몬 토기가 다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딱 이렇게 새끼줄 무늬와 맞춰서 지금 정답지가 구성되어 있죠 정답은 1번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이제 모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9월 모평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능 완성 1강 강의 끝나고 나서 자료실에다가 뭘 올렸냐면 수능 완성 1강 복습 자료라고 하는 pdf 파일을 올렸어요 여기에 사실은 진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신석기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유물을 쫙 번호 막 섞어서 다 넣어놨고 여기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게 했어요 이것만 제대로 복습하면 절대로 안 틀려요 2번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맨날 뭐라고 얘기하는 양사오 문화, 황화강 중류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양사오 문화의 양사오 토기가 되겠고요 특징은 채도 그리고 물고기 무늬 뭐 이런 것들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죠 베트남, 베트남의 청동기 동선 문화를 대표하는 청동북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역시 랴오 허강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홍산문화를 대표하는 홍산 토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5번은 뭐가 됩니까?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가 되겠죠 청동기, 청동으로 만든 네발 달린 솥인데요 황화강 중류의 상나라를 대표하는 청동솥 네발 달린 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쉽게 풀 수 있고요 출제자들은 이거 내면서 9월 모평쯤 되니까 한 90%, 85% 이상 정답을 기대하면서 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수월하게 맞춰주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선생님이 2강, 국가의 성리가 발전 얘기를 할 때 늘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진시황제, 한고조, 한무제, 고조선의 위만 그러니까 위만조선 할 때 위만 그리고 흉노의 묵특선은 이 5명의 인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찌우다, 남비에서 찌우다도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진시황제와 한무제는 지금까지 최다 출제자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물사 탐구에서도 나왔고요 우리 수능완성 25강에서 26강까지 선생님이 인물사만 특강으로 준비해드렸는데 거기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남자야 이 남자 뭐 한 사람이야? 초제 등의 6개의 나라를 비로소 통일한 중국을 통일한 바로 그 영웅이고요 이 사람을 가라고 부른데 그리고 여기에 이 표현까지 나와 황제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게다가 이 사람은 뭐 했대요? 그렇죠 문자를 통일했고요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대요 문자 화폐 도량형 통일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뭐야 황제라고 불린 그 사나이 누구입니까? 바로 진시황제죠 자료가 뭐가 나오든 사실 가능한 거야 이 탁번이 나오든 낭야대각석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가능한 거죠 그럼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올해 수능 특강 자료 플러스에 이게 나와요 자료 플러스에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료 플러스에 진시황제의 분석행위가 나오고 그 아래 설명까지 완벽하게 나와요 물론 이 문제는 수능완성의 연계로 해서 출제했지만 수능 특강에서 안 배웠어요? 진시황제 안 배웠어요? 정답 바로 이걸로 가죠 사상을 통제하면서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묻었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강하게 사상을 통제했다 법과 이외의 사상을 통제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저 이슬람 왕조인 호라즘을 정복한 사람? 네 그렇습니다 몽골제국의 진기스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헤이조큐를 건설하였다 헤이조큐가 뭡니까? 8세기의 나라시대에 바로 이 헤이조큐 지금 일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건의 서약에 파견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진시황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한나라 무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베트남의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베트남의 안남도호부를 설치한 건 당나라고요 당나라가 7세기 679년에 하게 됩니다 이건 연도까지 명확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몇 번으로 간다? 2번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순홍완성 25강에서 26강까지 인물서 특강을 하면서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이 순홍을 출제하는 평가원 문제였고요 자료만 다르지 저탁번이랑 이거랑만 다른 거지 똑같이 도량형 통일, 문자 통일, 황제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통일했던 바로 진시황제 문제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까지 하고 가야 되느냐 진시황제, 순홍 특강과 순홍완성에 나온 바로 진시황제의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정답은 이걸로 갔고요 요게 힌트로 나왔죠 그런데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나올 수 있죠 이거 나올 수 있죠 다 가능하다라는 거 힌트에 지금 이거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진시황제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율령이 실시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한동안은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으나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모평과 수능에서 정말 일본사 전공한 교수님들이 되게 열심히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 같아 일본의 율령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 율령 얘기가 나오면 이 율령 단어 문제가 나오면 완벽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의 율령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이유 율령 체제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우선 어느 나라는지를 한번 보려면 지금 뭐 태형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장형도 나와요 도형도 나와요 태장도유사라고 해서 때리고 가두고 유배보내고 죽이는 그러한 지금 형벌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당나라인가 할 수 있지만 아니야 조금만 더 봐야 되겠지 국으로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방을 지금 국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국군리 여기서 지금 안 오면 조금만 더 도형 이상이라면 형부성으로 보낸다 관청이 나옵니다 이관팔성할 때 그 8개의 성 중에 하나가 바로 형부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여기에서 답을 못 찾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답을 찾게 되겠죠 그렇지 얘들아 태정관은 지금까지 정말 죽도록 나왔어요 이 태정관은 뭡니까 이관팔성할 때 행정을 담당하는 바로 그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다이호 율령 체제를 완전히 그냥 세 개나 되는 힌트를 통해서 지금 얘들아 이래도 안 맞출래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본의 다이호 율령 체제고요 그렇다면 이 국가 뭐가 되겠어요 이건 팔성제 골라라가 됩니다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신기관에서는 제사를 담당했고 태정관에서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독서산품과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얘기죠 과거제는 아니나 경전을 읽는 능력을 상중하로 어떻게 했다 차등을 두어 지금 참고하고 있다고요 요거 살짝 헷갈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이 나오고 부가 나오니까 삼성육부인 줄 알겠는데 상서성 그러면 이게 발회야 당이야 이건 어딥니까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중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했다 이거는 암기하세요 주자감은 어느 나라의 교육기관이다 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 이거는 발회가 되겠고요 최고통치자 아래 자연왕과 우연왕을 두었다 선우 아래 자연왕 우연왕을 두었다 이거는 흉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1번 통일신라 3번 당 발회 흉노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간다? 그렇죠 일본의 다이오 율령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특이랑 수안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일본의 뭐예요? 이관 팔성이에요 지금 이 문제의 5번 선지에 좌연왕 우연왕을 줘서 많은 친구들이 느닷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흉노 얘기가 왜 나와 헷갈리라고 되는 거야 이관 팔성에는 좌변관 우변관이야 발회에는 좌사정 우사정이야 흉노에는 좌연왕 우연왕이야 이거 헷갈리면 수능에서 틀려요 다시 한 번 이관 팔성이고요 일본의 이관 팔성제는 좌변관 우변관 아래고요 우리 지금 문제에서 봤던 형부성이 나오죠 형벌을 담당하고 징계, 징벌, 형법 이것과 관련된 지금 이 형부성 나오고요 태정관 나오고 다 힌트가 되죠 수능에 탄정대도 나왔었고요 신기관, 태정관 다 출제됐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비교해볼까요? 이거 이게 어느 나라 거야 지금 방금 선지에서 상서성이 나왔죠 삼성과 육부의 원래 그 스탠다드한 체제를 갖췄던 그 나라 당나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받아들인 교육기관 주장함이 있는 바로 발해 삼성육부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능완성에서 선생님이 수능완성에서 각 단원 대표 문항이라고 해서 36강부터 40강까지 이 문제는 틀리면 진짜 나만 틀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그 기출문제에 늘 나오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이 문제 연계고요 수능특강 33쪽에 보면 되게도 비슷한 사료가 진짜 1번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문제 그대로 사실은 다 연계했고요 이게 수특 몇 페이지에서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는 다 본 듯한 내용들이야 특히 이 사료는 진짜 되게도 유명해 한 번 이상은 풀었어야 정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모두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수도 러양이 침략당했고요 궁성은 불태워졌고요 약탈당했고요 황제는 도망가려 했으나 포로가 되었고요 천하가 어지러워서 결국에는 강남만 편해서 사람들이 화북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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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지방의 양지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화북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이 서진의 한족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던 연가 연간으로 시작하는 그 사료가 되겠죠 수도가 함락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피신했고요 결국엔 지금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뭐예요 중국 한족의 근거지였던 화북 지역을 이민족의 침략으로 뺏기고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으로 이동한 거예요 누가요 한족이요 그 강남은 어디고요 지금 양지강 건너갔다 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한족은 뭐 하려고 이렇게 가게 된 거야 그걸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얘들아 정답 뭘로 가요 북방 유목민족이 결국에는 5호를 얘기하겠죠 이들이 황화강 유역의 화북 지역을 장악하고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결국에는 그 끼친 영향 어떻게 된다 한족이 연쇄적으로 강남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인의 나는 뭡니까 그렇죠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1467년부터 1477년까지 난이 계속됐고요 이게 생코코 시대로 쭉 연결되게 됩니다 정화의 대항에는 명나라 때 그것도 영락제 때 시작됐던 바로 그 7차례의 모든 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명대 얘기가 되겠고요 조선이 파견한 통신사의 이동 경로입니다 우리가 통신사라고 하면 교육과정에서 보통 다뤄지는 것은 그렇죠 임진정유전쟁 이후에 끊겼던 그런 관계가 사실은 다시 이렇게 되면서 이 애도막부의 요청을 받아서 조선의 통신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의 애도까지 가는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는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조총이 동아시아 전쟁에 도입된 시기를 조사한다예요 조총이라고 하는 거 뭐였습니까 6월 모평에도 나왔었죠 포르투갈 상인들이 언제요 1543년에 일본에 전례합니다 그래서 이 생코코 시대에 이것을 통해서 아주 재미본자가 바로 오다노부 나가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언제입니까 16세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건 언제다 5호의 침략으로 지금 한족들이 강남 지역으로 뭐하고 있다 예 내려갔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5번도 역시 수능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5번에 요 다이라 씨가 천하를 어지럽히고 뭐 요런 거 한 번쯤 수능완성까지 다 푼 친구들은 구경을 한 적은 있을 거야 이게 수능완성 28쪽 4번 문제랑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수능완성 25강에서 26강에 선생님이 인물사 특강했는데 그 인물사 특강에 이 사람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대로 요 내용을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때는 헤이안 시대 말기고요 이때 다이라 씨가 천하를 어지럽히자 이 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 혼란을 진압하고 상하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대 그 후 이 가는 되게 힘이 세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는 조종의 승인을 받아서 슈고와 지토를 임명하고 스스로는 정의대장군 쇼군의 지위에 올랐다 천왕이 없는 게 아니야 조종의 천왕은 그대로 있는데 정의대장군 쇼군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실질적인 통치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부터 쇼군을 수장으로 하는 무사정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막부가 바로 무슨 막부입니까 예 처음 막부죠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고요 가마쿠라 막부를 결국에는 세운 인물 그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 결국엔 이거는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서 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와 관련된 문제가 되죠 정답은 우선 뭘로 갑니까 토지를 매개로 고캐님과 주종관계를 맺었다 그럼 잠깐 뒤에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의 정의대장군 쇼군 최초의 쇼군이었던 바로 이 사람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이라시 정권에 대항해서 지금 진압했고요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했고요 그리고 각지에 지금 시험에 나왔었죠 슈고와 지토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에 차지해요 지토는 토지를 관리하는 거고요 슈고는 치안을 담당해요 그럼 사실은 지방을 장악하는 거지 그럼 아무나 슈고나 지토로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국을 특히 이 치안과 토지를 담당하는 슈고와 지토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쇼군과 직접적인 주종관계를 맺고 있는 뭐를 매개로 토지를 매개로 해서 땅 주고 넌 나한테 충성충성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슈고, 지토로 임명되고 직접적으로 슈군과 관계를 맺는 이 자들을 고케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슈군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은 뭐라고 한다? 고케닌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가마쿠라막부의 통치 구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 바로 가죠? 슈고, 지토 나왔고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가마쿠라막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뭘로 갑니까? 토지를 매개로 고케닌과 주종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이 고케닌이 뭘로 가는 것이다 얘들아? 그렇지 슈고와 지토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거고요 오답 한번 보겠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하였다 삼별초는 1270년 결국에는 이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환도하고 그럴 때 이 몽골에 대항하면서 버텼던 3년간 항쟁을 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을 진압한 것은 결국에는 누가 될까요? 고려와 원나라 이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진압당하게 됩니다 1500호제를 토대로 대외 원정에 나섰다 이거는 몽골제고 그쵸 칭기스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킨코타이제도 이거는 에도 막부의 대표적인 중앙집권적 막번 체제를 설명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무기물수령을 통해서 무사와 농민의 신분을 분리했다 무기물수령 바로 센코코 시대를 통일한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가마쿠라 막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다 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미 수능완성 인물사 특강에서 다 예 얘기했던 개념입니다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사실 여기서 약간 당황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오늘 조금 봤어요 오늘 선생님 학교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도 시험을 보지만 재수생, N수생, N수생 많은 졸업생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데 동사 선택자들이 틀리진 않았는데 조금 당황했어요 왜? 늘 나오던 세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세기가 나와서 당황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형사가 나타난 시기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당나라가 있어요 당나라는 618년부터 907년까지 가는 왕조가 되겠습니다 7에서 10세기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연도를 모른다고 치고 우선 당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7, 8, 9세기 뭐 대충 그쯤은 알잖아 근데 여기를 딱 봤더니 통일신라 발해가 아니야 남쪽인 통일신라로 다 통일이 돼 있고 위쪽은 발해가 되게 더 넓고 이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세기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아직 통일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이 시기는 무슨 시기인 거야? 삼국시대인 거야 그러면 이 나라가 뭔 거야? 얘는 고구려인 거고 얘는 뭔 거야? 백제인 거고 얘는 뭔 거야? 신라인 거야 그럼 잘 봐 아직 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인 거는 676년으로 삼국통일된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백제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건 660년 백제 멸망도 아직 안 됐다는 거야 됐어? 백제가 660년에 멸망해 그리고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해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언제냐면 완전히 통일의 위협을 다 완수한 게 676년인데 아직 그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얘들아 고 백신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일본 열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인 거지 그치. 왜인 거야? 7세기인 거야 7세기. 7세기 그것도 어떤 거야? 백제도 멸망하기 이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다면 사실 정답은 뭘로 쉽게 갈 수 있느냐? 645년 요 다이카 개신인 거지. 이 다이카 개신이 뭐야? 7세기 중협에 당나라 유학 갔다 왔던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중앙집권적인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중앙집권적인 그런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노력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이걸로 쉽게 가는데요.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 체크해보자. 인한 대흥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인한 대흥 발해에서 독자적으로 썼던 연호가 되겠습니다. 아직 발해 안 만들어졌고요.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랬잖아. 698년부터 시작되는 왕조가 되겠습니다. 가는 고구려인데 당으로부터 화분공주를 맞아드립니까? 당나라가 고구려와 싸우긴 했는데 화분공주를 보내지 않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정답이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얘기하고 있고 7세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열도에 히미코 여왕이 중원의 왕조로부터 친이외 왕이다라고 하는 책봉을 받았다. 이거는 3세기 야마타이 국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하나 백강 전투에서 서로 맞서 싸웠다. 백강 전투는 뭐예요? 663년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의 유민들과 그다음에 뭐예요? 왜. 왜에서 지금 배 타고 온 이 왜군과 그다음에 나당 연합군이 싸운 거고요. 아직 백제 버젓이 살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예. 7세기 중반에 있었던 다이카 개신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문제 7번입니다. 밑줄 친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역시 이 문제 선생님 이 문제가 정확하게 어느 시기를 딱 특정하는지 쉽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봅시다. 외구 얘기가 먼저 나오죠. 외구가 동남해안에 약탈하고 있대. 아 북로남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외구의 약탈을 이유를 뭐라고 받느냐? 무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니드가 있으니까 결국엔 와서 약탈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민간의 무역을 좀 허용하면 어떨까요? 해금을 좀 완화하면 어떨까요? 그게 외구를 근절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네 의견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저 푸진의 월항을 개항하여 해금을 점차 완화하는 명령을 내릴 거래요. 그리고 북쪽의 타타르부의 문제도 심각하니 해결 방법을 강구해라 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동남해안에서는 외구 때문에 미치겠고요. 저 위쪽에서는 타타르부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이 나라는 아마도 어떤 나라일까요? 예, 명나라예요. 이 타타르부가 명나라를 1550년에 베이징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외구의 약탈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니까 이 명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해금 정책을 조금 뭐하게 됩니까? 좀 완화하는 정책을 펴게 되죠. 그게 언제입니까? 16세기 후반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왜 명나라 해금 때 재미 좋았던 류큐의 중계무역이 이 16세기 후반 도항을 허용하고 해금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어떻게 된다? 세퇴한다. 이거 많이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7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명예해금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이 16세기 후반의 상황을 고르는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도들 우리 기가 막히게 연표 특강 때 다 했어요. 연표 특강은 수능완성이 27강부터 30강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연도들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레러이가 레왕조를 수립하였다. 명군을 몰아내고 1428년 빡빡 나와줘야 돼. 이제는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감안무역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명나라와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15세기에서 지금 16세기 고때의 상황이고요. 16세기에 그 닝보에 난 이후에 사실은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실은 16세기 후반에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이라트부가 토목보에서 명군을 물리쳤다. 이거 연도 외워버려요. 1449년이에요. 명나라 황제가 포로로 잡혀버린 대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포르투갈 상인이 마카오를 중심으로 교역하였다. 예 마카오에서 거주권을 획득한 게 1557년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이거 이 년 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 번 일본인들이 무역 통제에 불만을 품고 조선에서 삼포왜란을 일으켰다. 역시 이 년 전 수능에 같은 문제의 선지로 같이 나왔습니다. 천오백십 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엔 뭘로 간다. 16세기 후반 예 지금 점점점점 고 완화되는 고 시기의 상황 예 정답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예 8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얘기하는 선생님 성리학과 과거제는 참 고마워요 라고 하는 성리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리학이나 과거제는 지금 현재의 동아시아사의 출제 경향에서는 아주 꼬거나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해석이나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탁탁탁탁 사실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한 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서우경의 경문을 옮겨 적어 나에게 주면서 송나라 유학자의 새로운 해석을 일본어로 훈을 달아 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학문을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이카 선생 문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지아라 세이카 강항 역시 6월 모평에도 등장했고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후지아라 세이카가 누구야? 그렇지. 임진정의 전쟁 때 포로로 갔던 이 강항과 교유하면서 이 강항이 자기 머릿속에 딱 암기하고 있었던 그 경전에는 죄다 적어줬잖아. 그렇게 되면서 이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서우경 외의 훈이라고 해서 일본어로 훈을 달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본 성리학이 굉장히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가 유학 사상은 성리학인 건 알겠어.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은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아닌 건 빨리빨리 지우면 되겠죠. 우선 정답은 딱 뭐가 보여요. 대의명분론과 화의론을 내세웠다. 이게 성리학에 대한 설명인 건 알겠어요. 치앙지와 지행합의를 강조하였다. 양명학에 대한 설명이죠. 에 진짜 알면은 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에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경정이 편찬 이거 당나라 때인데 뭐예요. 유학은 유학인데 훈고학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성리학은 아니지. 성리학은 남성 때 주의에 의해서 집대상된 거고요. 직관적인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했다. 이건 유학이라기보다는 그치 우리 불교의 선종과 같은 것들. 직관적인 깨달음과 참선. 우리가 선종을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수식을 하곤 합니다. 일본 고유의 정신. 일본만의 그 스웨그, 그 스프릿. 이런 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의 애도막부식에 굉장히 유행했던 국학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정답인 거는 모르지 않아요. 왜냐? 너무 선지로 자주 나왔기 때문에 대의명분론, 화의론 이런 표현들은 많이는 들어서 선지로는 고르는데 솔직히 내가 화의론이 뭐야? 대의명분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걸 깔끔하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 수능 때까지 완벽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선생님이 수능완성 25강에서 6강까지 인물특강하면서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을 정리해드렸는데 그때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 중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정답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거를 통해서 진짜 본 수능 보기 전에 화의론이 뭔지 이 화의론은 뭐냐면 중화할 때 화야. 중국이 자신들의 센터라고 생각하는 그 중화할 때 화고요. 이는 뭐냐면 오랑캐 이민족들을 얘기하는 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과 니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남성 때 중국이 얼마나 약해요.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는 저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곧 죽어도 세상의 센터는 우리 중국의 이 한족들이고 니들은 다 오랑캐 이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화의론이고요. 대의명분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관계의 이 질서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차별 인정한다니까요. 땅 주인과 소장놈 당연히 이거는 상하에 질서가 있다고 봤고요. 임금과 신하에 나이 많은 자와 적은 자 아버지와 자식 다 이런 식의 질서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대의명분론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이기론 격물치지 뭐 사서집주 근사록 남성의 주의까지 이 성리학을 우리가 문제에서 만날 수 있는 선지는 여기 있는 게 거의 전부일 거예요. 뭐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성리학은 무조건 맞추고 가야 되는 정말 꿀 문항이 되겠어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이불킥한단 말이야.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맨날 나오는 선지지만 대의명분론과 화의론 그냥 달달달달 암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차별과 질서 그리고 구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생각하는 질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이에요. 선생님이 특별히 이 부분은 그 수능완성 30강에서 관계사 연표 특강을 했어요. 연표 특강을 하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여기는 정말 연표로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27강에서 30강까지 정리해드렸고 특히 30강에서 이 부분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잘라가지고 연표를 외워라까지 했어요. 왜냐 지금까지 최근 삼 년 동안 특히 평가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연도를 많이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사료의 내용만 달라지고 그대로예요. 근데 사료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헷갈리지 말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료의 상황 저들이 지멋대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대요. 황제를 칭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든 말든 우리와 관계된 것이 없다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과 다름없다면 참견할 필요 없다. 지들이 황제라 하든 말든. 근데 만약에 지들이 황제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황제라 불러봐라고 하기 시작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아니라면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들과 맺은 형제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내치 안으로 지금 잘 통치를 해나가면서 의주 국경의 의주 지방의 방어체제를 잘해서 팔도 이 전국 이 땅을 보존하는 것이 계책이래.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등장하죠. 형제의 황제의 칭호예요. 잘 봅니다. 새끼가하라 전투는 1600년의 일이고요. 후군군국은 1616년의 일이고요. 인조반정은 1623년의 일이고요. 정묘전쟁은 1627년. 삼전도에서 우리가 항복한 것은 병자전쟁 때입니다. 병자전쟁은 1636년부터 37년이고요. 삼전도 항복은 37년에 있었습니다.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한 건 1644년이고요. 이게 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봐. 우리는 정묘전쟁을 이미 치렀어요. 이 정묘전쟁의 결과 우리는 후군과 뭐 하기로 했냐면 조선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약조한 것이 바로 정묘전쟁이에요. 근데 형제의 약조를 계속해서 지키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미 정묘전쟁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야 얘들아. 이미 정묘전쟁은 했어.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우리는 후군과 형제가 된 거야. 근데 저것들이 달라진 거지. 더 이상 형제 우리는 형아우 이게 아니라 1636년에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국호를 후금이 아니라 뭘로 바꾸겠다. 대청으로 바꿀 것이고 스스로 황제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형제관계가 아니라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조선이 거절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바로 병자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되게 치욕적으로 항복하잖아. 인조가 삼전도까지 가서 항복하잖아. 그게 병자전쟁의 결과야.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뭐야? 이미 정묘전쟁은 끝났어. 그리고 아직 쟤네가 황제 칭호를 쓰고는 있는데 우리한테 우리를 황제를 불러 요구까지는 안 한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하고 형제관계 잘 유지하는 걸로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하는 병자전쟁 전의 상황이 되겠지. 그럼 정답은 뭘로 간다? 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부지기수로 출제가 됐고요. 그거 대비하라고 이 집까지 다 해줬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만 나만 계속해요. 나만 왜요.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졸업생 작년에 우리 동아시아사반 애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연도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때 물어보는 좀 헷갈릴 수 있는 연도가 조총이 언제 전래되었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아 선생님 뭐 모문용이 가도의 전쟁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세키가하라 전투가 좀 헷갈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와 막 임진정유전쟁 지금 물어보고 있으면 이거 진짜 대단히 곤란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정리 한번 하자. 지금 어떤 상황 얘기하고 있어요? 세키가하라 전투 임진정유전쟁 지난 후에 결국엔 도쿠가와 이아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자인 히데요리와 결국엔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되고요. 예 도쿠가와 이아스가 이기게 되면서 예 애도막부 수립되고요. 그리고 강해군 즉위하고요. 이 강해군 중립 외교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천육백십삼년 인조 반정으로 강해군 폐위되고 서인이 인조를 추대하면서 예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다가 정묘전쟁 터지고요. 예 병자전쟁 터지고요. 지금 그 얘기 쫙 나오는 거야. 후궁 건국까지. 그 사이에 깨알같이 늘 나오는 사스마번에 류큐 친구 옹천육백구년 샤르 전투 늘 나오는 것들이잖아. 이것도 안 해고 우리가 수능 볼 수 없어요. 이 자리 어딨어요라고 물으신다면 수능완성 이십칠에서 삼십강 예 강의 자료실에 있고요. 예 삼십강에 보면 이거 관계사로 여러분 쫙 한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십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예 실제로 지금 2009 교육과정 마지막 해죠. 그리고 이 2009 교육과정의 교과서 3중에서 사실은 이 가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선지가 여기에 있는 정답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자신감 갖고 맞추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럼 십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임진년 전쟁 당시 그러니까 임진정유전쟁 얘기하는 거죠. 조선은 명은 조선에 파견한 군대에 명나라가 지원군 보낸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이 명나라에서 온 이 군민들한테 조선에서 군량을 뭘로 지급했느냐 명나라 애들이 원하는 것으로 지급했어. 근데 이 명나라 애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은이에요. 명나라는 세금을 은으로 내요. 그러니까 은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되게 값어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봐. 일조편법 명대 그치? 뭘로 내는 거야?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조편법 시행 이후에 동전만이 소규모 거래에 사용될 뿐 조세는 다 뭘로 납부했다? 은으로 납부하게 되니까 시중에 은이 부족했다. 은, 은 얘기야. 명나라 애들이 은에 환장하고 은을 원하니까 사실은 조선에서 써도 이 군인들한테 은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가는 은이야. 실버야. 실버. 그럼 얘들아 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보자. 징더전의 주요 생산품 아이고 징더전이 뭔데 도자기 유명하고 그랬잖아. 이런 거 고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맨날 나오는 오답이 이거야. 매일 나오는 오답이야. 가마코라 막보식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되어 화폐로 일본에서 사용됐던 것은 동전이에요. 동전. 이건 늘 나와요. 은이 정답일 때 오답으로 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은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메리카로부터 중국에 유입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레온 무역도 그냥 넘어가지 마라. 수특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 갈레온 무역이란 16세기 이후에 에스파냐가 대포등을 갖춘 대형 선박 갈레온선을 통해서 아메리카산 은을 가지고 와서 했던 태평양 무역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메리카에서 뭘 갖고 온 거예요? 은 갖고 온 거예요. 누가요? 에스파냐가. 됐어? 대포 장착한 그 배에다가 저 아메리카 은광에서 은 갖고 와서 지금 무역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디귿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는 그것이 회치법 연은 분리법 순수한 은을 재련하는 이 기술을 연산군 때 조선에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디로 유출이 돼버렸다? 일본으로 유출이 되면서 사실은 일본에서 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쳤죠. 이것도 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뭘로 간다?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십일 번입니다. 가 인물이 이동하는 동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은근히 헷갈려서 여기서 문제 푸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소비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 이해해요. 선생님도 문제를 풀 때 수험생처럼 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풀긴 하는데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보고 뭐야 이거 답이 없어? 그러다가 다시 한 10초 보고서 풀다가 에이 다시 다시 볼 수 있는 모습이네 하고서 문제를 다시 풀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꽤 됐을 것 같습니다. 가 인물이 이동하는 동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사절단의 일원으로 중국 가는 배를 탔어요. 일본에서 출발한 일본 사람인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 장안까지 가고요. 뭐 순례도 하고요. 산둥반도의 적산에 법화원에서 장보고에게 감사 편지도 썼어요. 예 이 사람 바로 누굽니까? 일본 승려 엔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엔닌은 구세기에 예 일본에서 어디로 건너간 사람이에요? 당으로 건너가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예 구법 행위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돌아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통일신라인들의 도움을 크게 받죠. 특히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오는 배편 또한 사실 통일신라인들이 도와줬어. 그래서 땡큐베리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 져서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서 밝혔지. 다 좋은데 이건 우리 구세기라고 되게 기계적으로 외웠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이 사람이 이동하는 동안 이걸 볼 수 있을까? 감진인에게 계율을 받는 일본 귀족이에요. 그럼 감진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 감진이 직접 계율을 주고 있는 그 모습 볼 수 있을까? 아니지 못 봐. 이 사람은 팔 세기에 없거든. 그치 감진이 남긴 뭐가 아니라 감진에게 직접 계율을 받고 있는 불계를 받고 있는 지금 일본 귀족은 볼 수가 없는 거야. 혜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쇼토코 태자. 혜자라고 하는 사람은 고구려 승려인데 이 사람이 육세기 말에. 예 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쇼토코 태자의 스승이 돼요. 고구려의 승려를 이 시기에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육세기 말 그다음에 쇼토코 태자가 이때부터 해서 칠세기. 이때 활동하던 인물이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봐. 못 봐. 그다음에 이건 딱 시점이잖아. 파스파문자로 경전을 필수하는 학자 이러면 이거를 보려면 파스파문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파스파문자가 어느 나라의 문자예요. 몽골 원이에요. 원. 그러면 몽골 제국이 있어야 이 문자는 있을 거 아니야. 원대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불가능하죠. 4번 보겠습니다.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잇는 승려예요. 현장은 7세기 때 당나라 승려고요. 인도 갔다 와서 불경 되게 많이 갖고 와서 그걸 대한탑에 보관했고요. 현장이 돌아와서 한 것은 이 불경을 끊임없이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거는 현장을 보겠다는 게 아니야. 삼장법사 이분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 그 불경을 잇는 승려는 현장이 불경을 갖고 와서 보관하고 번역한 이후에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당나라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야. 이 시기에도 가능한 거야. 현장을 보는 게 아니잖아. 현장이 살아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온 이 불경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도다이사 대불개환식을 주재하는 인도 고승 주재한다는 건 현재 개념이에요. 도다이사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앉아있는 부처님의 눈에다가 딱 요 점 찍고 와. 자 개어 파티처럼 지금 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 이건 딱 시점인 거죠. 이건 8세기에 딱 시점이 됩니다.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엔린이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건 현장이 가지고 온 그 불경을 읽어볼 수는 있겠죠. 아니면 그것에 읽는 승려를 볼 수는 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역시 이게 수특이랑 수환이랑 지금까지 주구장창 설명했어요. 이거는 세기의 개념을 모르시면 틀립니다. 선생님이 지금 3세기 5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완벽하게 정리해드렸어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캡처하시고요. 수특 수환 모든 강의에서 계속 다 이걸로 설명을 했고요.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이 가져온 현장을 볼 수는 없으되 요 불경 자체는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한 거고요. 감진 8세기 도다 이사 8세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밑줄 친 이 책이 편찬된 막부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이에요. 문화사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참 쉽게 맞추고 자신 있어요. 그래서 참 나도 고마워요. 예 이 12번 같은 경우에도 수능완성 54쪽에 6번 문제를 굉장히 쉽게 연계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게 몇 페이지 뭐가 연계냐가 아니라 내가 이 스기타 겐파쿠의 해체 신설을 들어봤니 이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팩트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책은요. 이 막부 시기에 나왔는데요. 뭐한 거냐면 해부 장면. 서양의 의학서예요. 네덜란드 의학서에 번역을 했고요. 책을 출간했고요. 해체라고 하는 말로 해부학 책이니까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고요. 이로써 난학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난학이라는 건 뭐예요. 에도막부 때 서양의 상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느 나라만 네덜란드한테만 문을 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포르투갈 상인들 내양을 완전히 금지하고 나서 1641년에 네덜란드 상관을 나가사키 대지마에 열면서 네덜란드하고만 지금 서양과는 교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학문 특히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그 학문. 특히 의학이나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을 한자로 뭐라고 불렀느냐 난학이라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키타 겐파쿠가 번역한 해체 뭡니까 신서라고 하는 책이 되겠죠. 내가 이것도 지금 못 들어봤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 16에서 19세기 동아시아의 사회변동과 서민문화라는 단원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에도막부 시기예요. 에도막부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가죠. 조선으로 따지면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한글 소설 판소리 풍속화 민화 다 가능하겠죠. 2번 보겠습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건 천사백이 년 조선 초 태중 때 나온 지도가 되겠고요. 성리대전 명나라 영락저 때 편찬된 성리학과 관련된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류사 목 오층 목탑 악가 문제에서 봤었죠. 7세기 예 호류사 가장 오래된 예 지금 남아있는 목탑이 되겠습니다. 대월 4기 천이백칠십이 년 레바노우가 집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에도막부 시기 예. 조선은 후기 이때의 서민문화 정답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13번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에요.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거 인정해요. 근데 이거 정리해드렸거든. 아 나 진짜 수능 완성해서 정리 한번 해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가나 국가가 한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송나라가 비단이랑 은 갖다 바친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25만 필 25만 양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잘 봐. 지금 가와 나는 화해하기로 했어. 지금 화해를 맺어서 화여강은 황화와 황화강과 양쯔강 사이의 회수라고 불리는 바로 여기인데 이 화여강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국경을 정할 것이고 아울러 가는 대대손손 나에 대해서 신하의 절의를 지킬 것이고 여기는 예 황제인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 거예요. 군신 관계인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가가 나한테 계속 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비단과 은이에요. 누가 봐도 힘의 우열이 명확하죠. 나가 세고요. 나가 황제의 나라고요. 가가 지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양국의 국경은 그렇게 끊기고요. 이 가가 바로 어떤 나라냐 바로 송이고요. 나가 바로 어떤 나라냐 금이에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송과 요로 볼 순 없나요라고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 똑똑한 친구들이 그런 질문이에요. 송과 요도요. 전연의 맹약 맺고요. 송나라가 요나라한테 세폐 잔뜩 갖다 바쳐요. 송과 서하는 안 되나요. 송과 서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송이 서하한테 갖다 바쳐요. 그런데 송나라는 요나라한테 갖다 바칠지언정 이때 뭘 하고 했냐면 지네가 형이야. 갖다는 바치지만 끝끝내 또 죽일놈의 자존심은 지킨단 말이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관계대가 달리 송과 금은 명확하게 우열이 있어. 이 금이 정강의 변을 통해서 1126년에서 27년 북송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이때 송은 남송이고요. 지금 이런 군신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이미 정강의 변이 일어나고 이 북송은 끝나고 남송으로 쭈구르르 내려가 있는 그 이후의 상황. 십이 세기의 1140년대의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의 화의가 되기 때문에 가는 송 중에서도 남송 나는 금이 됩니다. 그러면 송나라가 남송이 팔기군을 편성합니까 아니죠 팔기는 예 후금 청 우리가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아니고요. 티베트 계통의 탕구 투족이 건국한 나라가 서한대에 가는 남송이 되니까 아니겠고요. 나는 금입니다. 금나라는 맹암모국제를 실시하였다. 그렇죠. 맹암모국제와 주연제를 통해서 이원적으로 다스리고 있고요. 타이완의 정시 세력을 진압하였다. 이건 청나라의 황제 강의제에 강의제 때에 가능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가나. 전현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전현의 맹약을 체결한 것은 헷갈리라고 된 문제인데 예 송과 요가 되겠습니다. 송과 요는 군신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매력적인 오답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답 뭘로 갈 수 있다. 3번 이렇게 가셔야 안 틀립니다. 혹시나 또 맹암모국제 기본 중에 기본 상기본인데 그거 따른 거 어려운 거 하다가 까먹었을까 봐 예 또 친절하게 겁나 친절하게 준비했어요. 수특에 나오고요. 바로 이게 금나라의 이원적인 지금 통치 정책입니다. 농경민들은 이 주연제로 그대로 다스리고요. 예 여진족이나 거란족 특히 이제 자신들의 원래 그런 부족제의 특징을 살려서 맹암과 모국이라고 하는 이 행정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명 백명 요런 단위로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이 제도가 바로 맹암모국제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인물 문제입니다. 이 인물 문제 중에 이제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인물 정말 다 나왔거든요. 순원 나왔죠 예 마오쪼뚱 나왔죠 덩샤오팅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네 장지수입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였을 수 있어요. 우선은 신의 혁명에 참가했다고 하니까 어 신의 혁명 순원인가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순원은 천구백이십년대에 죽잖아. 근데 이 사람 되게 더 오래 살았지. 조금만 더 생각해봐. 그다음에 황포공간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했대. 황포공간학교는 이 1920년대에 국민혁명 완수를 위해서 그 군대의 간부들 있잖아. 간부 군인들이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1926년. 작년 수능 문제가 이제 나오죠.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에 취임해서 뭐를 개시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출문제 진짜 풀어봤으면 바로 아는 거야. 북벌을 개시해. 저 위에 군벌들이 있었잖아. 저들을 지금 뭐하는 거야? 무찌르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반제국주의 반군벌의 기치를 들고 지금 짜자자잔 하고 개시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28년의 결국에는 베이징에 점령하죠. 그러면서 북벌을 뭐합니까? 완수하죠. 이게 수능에서는 연표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고요. 이 장제스의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1930년대에 공산당 완전 탄압해요. 그래서 마오토통을 비롯한 그 공산당이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대장정을 34년부터 36년까지 하죠. 이때 장제스는 공산당 때려잡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러다가 36년에 시한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장제스 감금돼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랑 싸울 때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당합니다. 그리고 1937년에 어떻게 됩니까?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이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바로 이 장제스 그리고 마오토통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제2차 국공합작을 하죠. 여기까지 지금 계속 장제스 이야기예요. 그리고 1945년에 일본이 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과 마오토통의 중국 공산당 사이에 국공 내전이 있죠. 이 국공 내전을 치르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마오토통이 승리하죠. 그래서 마오토통이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학을 즉 공화국을 딱 출범하고 이 장제스는 그 해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1949년에 타이완섬으로 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 중에 장제스의 기가 선지에 딴 것도 있어요. 하지만 1928년에 해당하는 것이 정답으로 무엇으로 가느냐 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텐데 보자 이거야.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했다. 신의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판보이쪼우가 광쪼우에서 1912년에 한 일이 되겠고요. 난징에서 임시대 총통에 취임했습니다. 중화민국의 쏜원이 되겠습니다. 베이징에 입성하여 북벌을 완수했다. 이게 1928년 정답이 되겠죠. 북벌을 개시하고 북벌을 완수했다. 28년을 물었으니까 북벌 완수의 해가 되겠고요. 한중민족항일동맹 결성을 후원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국민당 사이에 만들어진 비밀결사예요. 중국국민당의 인사니까 한중민족항일동맹도 중국국민당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1930년대의 상황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중국국민당 정부의 근거지를 지금 타이완으로 옮겼어요. 왜요? 국공내전에서 졌거든요. 이게 1949년의 일입니다. 이것도 장제스와 무관하지 않으나 언제입니까? 이건 1949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예. 3번 북벌 완수가 되겠습니다. 장제스 얼굴 모를까 봐. 예. 또 깨알같이 준비를 했는데 좀 보여요. 이게 이 사람이 마오쩌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장제스예요. 그래서 한때 1945년만 해도 둘이 좀 평화협상을 통해서 우리 싸우지 말고 뭐 해보자 이랬었는데 46년부터 49년까지 국국내전을 치르게 되죠. 그 전에 지금 모습 장제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십오 번입니다. 예. 요 문제도 그 서구 문물의 수용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으나 우리 이 정도는 외우자라고 여러 차례 당부 드렸습니다. 밑줄 친 올해. 이 사람이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태음역을 대신해서 태양역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 필요 없고요. 동아시아 각국이 태양역을 언제 도입했는지만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느 나란지만 보면 되겠죠. 일본이죠. 후쿠저와 유키치. 일본의 개화 근대화 이건 거에 되게 사상적인 영향을 준 사람인데 일본의 태양역이야 되게 심플한 문제야. 일본의 태양역은 1873년에 시작이 돼요. 됐어요? 이거 왜 암기해야 된다니까. 요렇게 돼 있어. 일본은 태양역 1873년. 그다음에 한국은 예. 1895년 의미개혁 때 도입이 돼서 결국에는 언제가 된 거냐. 1896년 1월 1일 요렇게 가는 거야. 1895년 11월 며칠을 1896년 1월 1일로 선포해버리게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12년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1873년인 거 얘기했잖아. 그러면 1873년에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오고 가는 기차. 최초의 기차인데요. 이건 1899년의 일이 되겠고요. 경사대학당 베이징에 만들어진 교육기관입니다. 1898년이고요. 이게 1912년에 베이징 대학교로 그렇게 계칭되게 됩니다. 상하이에서 신보를 읽는 상인 상하이에서 나온 이 신문. 신보 1872년부터 발간됩니다. 교육치거를 낭독하는 교사. 천황에게 충성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90년에 발표가 되고요. 베트남의 동료운동은 동쪽으로 지금 유학 보내자는 건데 누구한테 지금 완전히 지금 푹 빠졌느냐. 러일 전쟁을 보면서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겼잖아. 이 상황을 보면서 실제로 이 러일 전쟁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베트남에서 인재를 일본으로 유학 보내자라고 해서 1900년대에 전개된 바로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상하이에서 발간된 신보 같은 경우에 1873년에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걸 깔끔하게 외워버리는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개혁이 1895년 11월인데 이때 태양역이 도입되면서 11월 10몇일인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 날부터를 1896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이렇게 돼. 그럼 뭐 잃어버린 며칠 뭐 이런 게 일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나오겠지. 하지만 그렇게 딱 기준을 지금 바꿔버리는 내용이 일본 사료로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거는 외워주시고요. 수능특강 157페이지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서금 문물 수용 체크해줘야지. 교육이랑 언론이랑 기본적인 문물 여러분들 챙겨주셔야 됩니다. 16번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올해 1학기에 휴직하고 오키나와의 평화공원에 가기 위해서 다녀왔었어요. 사실은 갔던 거는 평화공원 가려고 했던 것과 류큐왕국의 슈리성을 좀 답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3월 달에 갔을 때 선생님이 이거를 찍어 갖고 왔어. 슈리성 입구에 있는 망국질량지종이라고 해서 이것을 수특강에서도 얘기했고 수능완성강에서도 얘기했고 내가 내 사진 진짜 엔간하면 안 보여주는데 막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게 모조품인데 얘들아 슈리성 정문 앞에 이렇게 달려있고 이거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물산이 가득한 나라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류큐 문제를 풀 때 한 번쯤은 나오는 바로 그 종이야 하면서 내가 이 종의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잘 보세요. 슈리성 나왔어요. 중계무역 나왔어요. 여러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계무역 얘기 나왔고요. 망국질량지종까지 나왔어요. 망국질량이 종이다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류큐 왕국이에요. 류큐 왕국은 독립된 왕국이에요. 언제예요? 십오 세기. 원래 중산 남산 북산이라고 하는 세 개의 왕국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류큐 왕국이 됐어요. 천사백이십구 년에요. 그런 왕국이에요. 근데 그때 명나라가 해금 정책이 굉장히 셌었기 때문에. 이 책봉 조공 관계 중에서 조공을 자주 했던 이 류큐가 그 물산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다리 역할을 하면서 중계무역으로 아주 큰 재미를 보다가 명나라가 해금을 완화하면서 결국에는 같이 좀 세퇴합니다. 그런데 이 류큐가 시험에 나오면 두 개가 나왔죠. 뭐가 나옵니까? 1609년에 사스마번의 침공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된 이후에 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류큐는 그 이후부터는 사스마번 여기에도 또 이 중국 쪽에도 이 양쪽으로 사실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지위를 유지해 나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870년대에 일본의 공격을 통해서 류큐가 아닌 오키나와 현이 설치되고 병합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이거를 또 점령해서 통치하다가 1972년에 이 오키나와를 일본한테 반환하죠. 작년 수능에서 이 오키나와 반환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류큐의 파노라마에 진짜 대서사시에 끝까지 찍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6월 모평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모문용 군대는 명나라 군대예요. 근데 이 명나라의 모문용 군대가 조선에 어디 와 있었느냐? 가도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17세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들을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조선의 상황이 되겠고요. 책문에서 개시와 후시무역을 실시하였다. 책문, 이 책문에서의 개시 후시는 결국엔 조선과 청나라의 무역을 얘기하는 바로 그 국경의 바로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서양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공행을 두었다. 이거는 명백하게 청대의 내용이 되겠죠. 공행을 광초우에 두고 여기에서만 서양과의 무역을 담당하게 했죠.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초를 발행하였다. 원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류큐왕국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거 아직도 어렵다고 하는 친구를 내가 홍구녕을 내고 왔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정답 선지가 정말 수능이랑 모평이랑 학평에 와 지난 3년간 난 8번은 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는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기출 문제를 안 봤어요라는 얘기가 돼요. 기분 나빠요? 할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어려웠으면 넌 진짜 기출 문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울 수가 없는 문제예요. 수능에도 이게 정답이었던 게 몇 번인데요. 이건 틀리면 큰일 나요. 한번 볼게요. 7월 7일 베이징 교회 루거우 차오에서 루거우 차오임이 나왔어요. 일본군 병사의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총성이 울렸고 일본과 중국이 전면전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중일 전쟁의 시발점이 됐던 루거우 차오 사건. 1937년 7월 7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중일 전쟁 빰빰빰빰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태평양 전쟁은 1941년에 발발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임을 선포하였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대일선전포고예요. 이 대일선전포고 연도가 1941년인데 이걸 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라고 했죠. 태평양 전쟁 연도는 알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1941년 외워버리세요. 적어도 그럼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사이잖아. 맞아요.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고 중일 전쟁 발발한 사건이고. 그럼 이 사이식이야. 신간회 1927년. 1920년대 국내 최대 합법단체죠. 조선이용대 창설 1938년. 이 좀 외우자고 김원봉. 어디 중국 관내 한커우에 만들어진 관내 최초의 무장독립단체가 되겠고요. 베트남 공산당 1930년 호치민. 그쵸. 상하이의 오상공운동이 일어났다. 1925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1934년 루이진에서 시작되어서 36년 예난의 일기까지. 30년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답 뭘로 간다. 이 사이식이 중일 전쟁 이후에 항일 투쟁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지금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창설했죠. 조선의용대가 정답이었던 게 진짜 여러 번입니다.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맨날 비교해서 공부했던 바로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맨날 비교했잖아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일 전쟁 문제인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처음 개최된 제국회의는 전쟁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전쟁 끝나고 이 나라는 예산이 빵빵해졌나 봐. 예상할 수 있죠. 이는 군비를 확장하고 제출서를 건립하기 위한 비용. 군비와 제출서. 뭔가 지금 전쟁에 또다시 지금 군사력 확장과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전쟁의 결과 식민지로 새로 확보한 타이완을 통치하기 위한 비용 등. 근데 이렇게 늘어난 막대한 재정 지출은 전쟁 배상금으로 충당했대요. 답 다 나왔어요. 이 전쟁은 뭘까요? 1894년부터 95년까지 있었던 바로 청일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하고요. 일본은 승리하면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처럼 타이완을 어떻게 하게 돼요? 식민지로 활양하게 되고요. 막대한 배상금을 받게 되고요. 랴오뚱 반도를 활양하게 됩니다. 다만 이 랴오뚱 반도는 이후에 상국 간섭을 통해서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게 되죠. 지금 이 얘기 다 나왔고요. 실제로 이때 받은 배상금 거의 올인해서 재출소를 만들고 군비 확장해서 일본이 한 10년 동안 굉장히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결국엔 러일 전쟁까지 쫙 이어가게 되죠. 그럼 이 전쟁은 청일 전쟁이에요. 청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강화 조약 체결합니까? 이건 러일 전쟁이에요. 헷갈리라고 내는 거지만 우리는 안 헷갈려요. 왜? 청일 전쟁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니까. 2번 산둥의 이권이 중국에 반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거는 워싱턴 회의 때쯤 가서 가능해요. 파리 강화 회의 때도 안 돼요. 근데 워싱턴 회의 때 일본 견제 들어가면서 산둥반도의 이권이 중국에 반환되게 되죠.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 청프 전쟁이죠. 청나라 프랑스가 베트남을 두고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엔 프랑스가 이기면서 베트남 종주권 문제. 끝나죠. 청나라의 크리스트교 포교가 허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몇 차 아편 전쟁?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 결국에는 크리스트교 포교의 허용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청일 전쟁 왜 일어났니? 라고 물어보니까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에서 발발했다. 맞아 천팔백구십사 년에 있었던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이것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조선 정부가 청나라 정부한테 뭐 했어요? 에스에스를 쳤고요. 그렇게 되면 청군 파병하고요 예 그리고 일본군도 사실은 파병을 하고요 그러면서 남의 나라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무엇이었다? 예 시작된 게 바로 청일 전쟁이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별표 칩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표 특강에서 계속 죽어라. 우리 수강 후기에도 누가 올렸어. 선생님이 이거는 올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모조라고 했는데 내가 답글 달기 전에 애들이 다 달았더라고. 올해 수능 특강에 처음으로 이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한 번은 수능이든 모평이든 그 세 개 중에 한 번에서는 이 연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수능 특강 첫 강부터 시작해서 수능 완성 연표 특강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이에요. 미국과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51년에 맺었습니다. 근데 한 번 맺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개정해요. 이 개정한 것이 바로 언제였느냐? 1960년이에요. 내가 이거 개정연도 외우라고 하면서 진짜 강의에서 일부러 PPT까지 만들어서 얘기했어요. 무조건 나온다고. 여기에 나와 버렸어요. 그럼 수능은 어떻게 되지? 아이고 뭐가 나오나.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미국과 일본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소련의 약속은 결국엔 실현불가능하게 되었다. 야 미국이랑 일본이랑 완전 더 가까워졌어. 소련 입장 되게 곤란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일본과 미국 두 나라는 오키나와, 옛날에 류쿠왕국이고 일본한테 병합된 이 오키나와를 3년 뒤 일본에 반환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작년 수능이었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에 미국이 바로 이 오키나와를 점령하다가 언제 해요? 1972년에 반환해요. 근데 1972년 시점이 아니라 3년 뒤래요. 그러면 지금은 1969년인 거예요. 3년의 텀이 있으니까. 그러면 2연도는 1960년이고요. 2연도는 1969년이 됩니다. 이 사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작정하고 사실은 출제자들이 좀 틀려라 라고 했는데 우린 이건 대비했단 말이야. 수특에서 수완에서 연표 특강에서 수완의 그 킬러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네 번 정도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아니고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아니고요. 베트남 공화국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언제입니까? 베트남 민주공화국. 그건 1945년이지. 됐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그건 맨날 나오는 건 뭐야? 네. 전쟁 다 끝나고 이기고 1976년이겠죠. 그럼 베트남 공화국은 뭐냐면 1955년에 이 남쪽에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50년대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1972년의 일입니다. 뭐 핀폼 외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일본에서 로기드 사건이 발생하였다. 막 뇌물 줬다가 걸린 사건이죠. 1976년 사건이고요. 소련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이거 몰라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 년 전 모평에 이게 나왔어요. 작년 모평에도 나왔습니다. 소련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저기 지금 북방에 그 영토 분쟁하고 있는 그 섬들 중에 두 개를 주네만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 일소공동선언이라고 해서 천구백오십육년에 했던 것이고 이거는 모평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천구백육십이년부터 5년 단위로 가요. 2, 3, 4, 5, 6. 여기까지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고 박정희 시기죠. 62년은 군정 시기였고요. 63년은 사실은 박정희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유인데 어쨌건 이게 시작된 거 여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됩니까? 사이 시기니까 정답 뭘로 간다? 5번이 되겠고요.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실제로 강의했던 그 화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킬러 문항에 나오는 연도 하나만 더 나가자라고 하면서 육이오 선쟁 강의할 때 수능완성에서예요.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천구백오십일 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날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겠다는 걸 약속한 거고요. 미일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된 연도는 언제다? 천구백육십 년. 이다. 그래서 이게 올해 수특의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자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진짜 그 안보상으로 훨씬 더 한 걸음 더 예 끈끈해지는 바로 고런 상황이 되겠고요. 일본 내에서의 반대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도 계속 연도 정리해드리고 있죠. 지금 봅니다. 미일안전보장조약 51년에 지금 체크했는데 55년 체제 자민당 사회당 이 55년 체제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로기드 사건 나오죠. 미국 오키나와 일본의 반환 연도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연표 수능 완성 예. 이십칠 강부터 삼십 강 사이에 있는 이 연표 특강에 다 있는 자료가 되니까 자료실 수능완성 자료실에 여러분들 예 참고해서 없는 사람들은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나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이에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구장창 선생님이 자료를 해드렸던 거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하지 않기 때문에 압니다. 다만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늘 보던 선지는 아닐 수 있으나 둘 다 모르는 사건은 아니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3.15 부정선거죠. 이 부정선거 때문에 학생과 시민들은 전국적인 시위를 전개했고요. 그랬더니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게 천구백육십 년 예.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사일구 혁명을 얘기하고요. 이 결과 대통령 이승만은 하야 하고. 예. 과도정보를 통해서 헌법은 개정되고. 이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장면 내각이 수립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한국사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만 더 볼게요. 나를 보겠습니다. 5.4운동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던 중 후야오방이 사망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베이징의 학생과 시민들은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죠. 5.4운동이 1919년이잖아. 올해 100주년. 근데 여기서 70년을 더하래. 그러면 올해는 몇 년 동안? 1989년이고. 중국 내에서 정치민주화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만 배웠잖아. 지금까지. 태남문 사건이야. 후야오 후야오방이라고 하는 총석이. 그래도 사실은 좀 정치민주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열려 있었던 이 사람의 사망과 관련해서. 학생 지식인들이 막 일어났죠. 예. 당연히 그 당시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걸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태남문 사건이야. 89년에. 그럼 한 번 보도록 하죠. 4.19 혁명 정답은 우선 1번이고요. 4.19 혁명은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다? 아니죠. 발췌 개헌은 1952년 제1차 개헌을 얘기하고요. 대통령을 뽑는 방식을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꿔서 전쟁 중에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바로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홍의병이 조직된 거 이거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거니까 태남문 사건이랑 관계가 없고요.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였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건 1972년의 상황입니다. 여기는 1989년 태남문 사건이고요. 가나 자민당이 결성되었습니까? 자민당은 일본 거고요. 이 자민당이 결성된 건 1950 자민당이 결성된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자민당이 결성되고 이때부터 쭉 자민당이 핵심이 되면서 이어가는 일본의 정치 체제. 거대한 이 자민당과 이 양당으로 가고 있는 이 체제를 우리가 55년 체제라고 하죠. 이건 일본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1번으로 갑니다. 몇 개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사실은 역대급이다. 내지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과도하기 어려웠다. 이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죠. 6월 9월을 통해 2009 교육과정 마지막 동아시아사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의 나침반은 보입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연도, 그 다음에 인물, 주제, 수능완성 21강부터 40강의 강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본 수능 날 1등급 만점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끝까지 EBS 1등급 만점으로 함께하는 역대급 만점으로 함께하는 결골은 우리의 그룹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것입니다.